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요. 오후 수업이 오늘 첫날이지요. 그렇습니다. 매주 이제, 매일 오후에도 이렇게 하시면 오전에 수업하신 내용 가지고 오후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진도가 나올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오전에 한 내용들을 어차피 지금쯤이면 혼자 하시면 어차피 복습을 하시잖아요. 수업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학원에서 복습하시고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어차피 이제 오후에 복습하시는데 혼자 복습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시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3, 4월 두 달 동안은 오후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편안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혹시라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 오후 수업 있다 이렇게 하시면 3, 4월 달에 그냥 복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모이다 보면 이제 다 합격할 때 아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수업했던 부분이 중개실무 파트거든요. 173페이지 가보시면 중개실무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내용들은 오전에 수업을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기본 내용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바로 볼 텐데요. 중개실무는 이제 중개의뢰기약, 중개기약을 체결해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 설명을 거쳐서 영업활동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기약이 체결될 때까지 1년의 개공행 활동을 중개실무단에 그렇게 하고요. 중개기약 쪽에서는요.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독점성에 따라서는 일반 중개기약, 전속 중개기약, 독점 중개기약, 그 다음에 수수료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가 중개기약, 정율 중개기약, 그 다음에 순가 중개기약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순가 중개기약 체결 자체도 허용이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가나 정류나 순가나 다 관계없는데 다만 중개 보수 한도는 법에 정해져 있더라.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 가서 처벌된다는 것인데 이 순가 중개기약 자체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령 쪽에서 초과수로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뭐냐면 개공이가 혼자 합니다. 단독 중개기약. 개공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공동 중개기약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공동 중개기약은요. 이 거래정보망을 기본 전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거래정보망은요. 공동 중개할 때에 어떠한 개공은 물건을 올릴 거고 어떠한 개공이 있는 자료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 중개할 거니까요. 이 거래정보망은 공동 중개의 기본 전제가 된다 하는 것이 언제 시험입니까 하면 제 13회 때 기출이에요. 우리가 보실 시험이 지금 몇 해죠? 35회죠. 35회. 그러면 13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주면 서비스 지문이에요. 서비스 지문으로 이거는 그냥 점수 맞추세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지문들도요. 한 번 보고 시험장 가시느냐 아니면 그냥 가시냐 또 다릅니다. 시험장 그냥 갔더니 처음 보는 지문이 있어요. 오 이거 뭐이 돼? 하고 신경 쓰시면서 시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지문이긴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보시면 개공위가 제공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정보통시대에 적합한 중개의 형태다.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다수의 개공위가 서로 공동으로 중개를 하더라. 공동적인 형태다. 오다 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정가, 정률, 순가,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약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일반하고 전속은 법령 규정이 있으니까요. 법령 쪽에서 출제를 하겠지만 나머지 지문들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상식 수준에서 상식 수준에서 점수 주기 위해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주는 지문이구나. 점수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가, 정률, 순가로 나눌 수 있다. O, X. O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개공의 숫자에 따라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나눌 수 있다. O.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로 나눌 수 있다. O.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정가, 정률, 순가로 나눌 수 있다. O, X. X.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식 수준에서 주는 점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인데 여기서부터 기본 내용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재, 우리 중개사법 교재는요.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나왔던 지문들이 있잖아요. 18회다, 27회다, 14회다 그러면 같은 지문에 여기에다가 18회 같은 지문에서 여기에다가 18회 뒤에 27회 뒤에 18회 그다음에 14회 한 지문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계속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8회 때 나오면 이거 27회에 똑같은 거 나오면 또 밑에다 붙여놓고 18회에 또 붙여놨어요. 왜 또 붙여놨냐면 한 지문에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도 의미가 있죠. 있겠죠. 하지만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붙여놓으면 체감적으로 아, 이것이 시험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구나 체감적으로 더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들이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시험에 계속 나왔던 지문이다. 그 얘기가 됩니다. 별 얘기 아닌데 심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지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 붙으면 체감적으로 시각적으로 아, 똑같아 계속 나오는구나. 이 부분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마다 하나하나씩 다 붙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OXO. 그렇죠. 종류, 면적, 용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물건 조사할 때 대장을 가지고 확인할 거고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야, 이거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다는 걸 느껴지냐면 오전에 봤던 지문이거든요. 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봤던 지문이니까 그때 어, 하고 인지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만약에 처음 볼 때는 이 지문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 보신다 그러면 소재지 지목은 대장까지 확인한다. O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X거든요. 왜 X입니까? 하면 지형하고 경계, 이것은 도면 보셔야 돼요. 땅의 모양이나 한 핏이 땅이 네모났다, 세모났다 이런 것들은 도면 보셔야 되거든요. 경계도 당연히 도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입냐, 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대장 가지고 확인한다. O다, X다? X야 돼요. X.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소유권 저당과 같은 권리 관계는 금기업을 통해서 조사한다. 자, O죠. 등기가 돼야 되는 것 또는 등기가 될 수 있는 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4번. 법정 지상권의 승립 여부는 등기부를 열람해서 알 수 있다. X거든요. 승립 자체는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민법으로 따진 187조거든요.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X.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장 다소 직접 가셔가지고 탐문 조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이 언제부터 동일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느냐 탐문에서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X. 자, 5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등기가 안 되거든요. 분묘 기지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6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똑같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일부러 붙여놨다니까요. 27회 때도 나왔고 30회 때도 나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잖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텀을 알 수 있어요. 텀을. 아, 이거 5년마다 나오는 지문인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또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럼 있다 하면 X가 되는데 없다, 없다 했으니까 둘 다 O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지문을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함정이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이 지문을 쭉 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야, 5년만에 또 나왔네.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주요한 공법상, 이용장, 그리고 토지영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맞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토지영역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28번.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을 우선 열람에서 확인한다. X죠, 그렇죠? 용도지역, 지구역, 그렇죠? 도시계획, 고도지구, 방지지구 이런 것들입니다. 대장이 아니라 뭐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거든요. 그래서 X. 자, 9번입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영역을 통해서 조사한다. X. 상한은 시군조례. 시군조례에 따라서 확인을 합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상한은 그 동네에서 정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용도지역, 지구역에 따라서 우리 동네는 건배 몇 프로까지? 이 동네는 용적 몇 프로까지? 그 동네에서 정하니까 시군조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불치한 경우의 중계기준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되고요? 대장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된다? 등기부가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서로 일치하지 아니했을 때, 이 내용이 서로 달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중계해야 되느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대장기준이고요. 소유권, 제압물권, 권리관계는 무엇을 기준한다? 등기부가 기준합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 지구역,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그리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기준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사가 기준되고 그렇습니다. 자, 1번에는 토지의 소재, 소재지 몇 번지 있느냐? 사실관계, 대장하고 등기부에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X, 대장, OK, 나이스.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2번 갑니다. 지적공부하고, 지적공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토지의 지목, 지목은 사실관계인데 지목이 달라요. 그러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설명한다? O, 됩니다. 자,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지목이 달라요. 그럼 지목은 사실관계가 뭐가 기준됐나? 당연히 대장기준이거든요. 그럼 대장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적공부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 종류가, 지적공부는 뭐죠? 지적공부가? 지적과 관련되는 공적 장부잖아요, 그렇지?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가 어떤 게 있어요? 대장, 토지대장, 입냐대장, 그렇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 OK. 지적도 입냐동, 다 들어가죠? 경계점, 좌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 맞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 중에 하나인 대장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대장은 지적공부입니다. 지적에 관련된 공적 장부니까. 소수 정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목사실관계니까 대장, 지적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오, 맞는 말. 그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대장 면적 기준을 판단한다? 오, 그렇죠? 사실관계, 면적이니까 대장기준. 자, 4번 갑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계속 나오네요. 대장 면적을 기준한다. 오, 대장 면적 기준. 오. 자,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인적상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관계거든요. 권리관계니까 대장과 등기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을 기준한다. X종, 인적상, 권리관계니까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 등기부가 기준이 될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지적, 도상의 경계.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 철조망, 담벼락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실제 경계. 철조망을 기준한다. X죠, 그렇죠? 철조망은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겨져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 도상. 도면상의 경계. 국가에서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도상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로 특정이 된다는 판례. 그래서 실제 경계 기준한다. X. 자, 그다음에 법정위 장군 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법정위 장군인데 보니까 법정위 장군이 시험에서도 그래도 꽤나 출제가 되네요. 그렇죠? 법정위 장군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 그것이 시험 우리 쪽에서도 꽤나 이렇게 출제가 되어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위 장군은 토지하고 건물이 처음에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물은 네 땅으로 옮겨라. 내 땅에서는 철거하라. 이렇게 요구를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진짜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건물을 진짜로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공화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둘 사이에 합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무엇을 인정해준다?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인정해주는데 둘 사이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공권력으로요. 법률의 규정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국가공권력으로 강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러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가공권력으로 강제로 받버립니다. 그래서 간주 규정이 될 거니까 이 건물 주인에게는 뭐가 인정된다? 지상권이 인정되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공짜로 쓴다는 뜻은 아니니까 토지 사용료, 지로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지로를 토지 사용료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것은 합의가 되면 합의로 가고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지로를 결정해주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느냐. 이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더라. 다섯 개가 있어요. 그렇죠? 민법 305조에서 전세권 관련된 법정장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의 건물인데 건물을 전세 잡아요. 전세를 주는 거예요. 전세 주고 토지만 처분한 거예요. 그럼 땅만 산 사람은 건물 뻔히 보고 땅만 샀어요.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된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 건물 주인이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민법 305조. 전세권 관련된 법정장권. 그래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한테 지상권을 본다. 주인하고 주인 사이의 관계고 주인이 보호이 됨으로써 따라서 전세권자도 보호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법 366조가 저당권 실행으로써요. 둘 중에 하나를 저당 잡아요. 토지를 잡던 건물을 잡던 저당을 잡습니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어다 준 거예요. 건물 저당 잡을까요? 건물 저당 잡고 돈 빌어 줬거든요. 돈을 못 갚아.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요. 경매로 집어넣더니 이 을이 낙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인의 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66조. 그래서 민법에서 305, 366.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 제10조는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고 돈 빌어 주는 겁니다. 저당 잡고 돈 빌어 주듯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고 돈 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 해놓고 돈 빌어 준 거예요. 돈을 못 갚아요. 가등기에서 뭐한다? 본등기 해서 소유권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땅 주인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뭐한다?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경매. 그래서 가등기 담보등기를 보면 사적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공적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적 실행을 한다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지급되어야 된다?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산의 절차. 청산기가 몇 달이다? 두 달이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 공부하시거든요. 자 결론은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등기에서 경매 집어넣어서 경매통에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하더라도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인정이 된다. 자 임목법 제6조. 건물 자리에 임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임목이 서로 동일인 수 있다가 임목만 저당 잡아요. 돈 빌려 줬는데 돈 안 갚아요. 임목을 경매 집어넣어요. 그래서 땅 주인하고 임목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목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땅 주인의 임목 주인의 지상권을 쓰레인으로 본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습법이 있어요. 이러한 성문법이 없다 하더라도 문서화된 법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법에 따라서 동일인 수 있다가 건물을 철거한다 털어하기 없이 토지만 거래가 된 경우에요. 건물을 뻔히 보고 밑에 깔린 땅만 샀어요. 철거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밑에 깔린 땅만 사놓고는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된다 한다. 안 된다. 신의식에 반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됩니다. 자 본질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 설정 당시에 또는 초분 당시에 토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임목일 때는 임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동일인 소유 이하입니다. 그렇죠? 원시적으로 세상 첫날부터 동일인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는 소유자 달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갖다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면 되고 토지에 건물이나 임목 같은 임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요거 당시에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요. 나대지 개념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법정상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개념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기만 하면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건물이기만 하면 미등기 건물이나 무호가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지상권 다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 자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만 지금 전세권 설정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을 팔아요. 대지의 특별성계인 대지의 특정성계인 포괄성계 말고 특정성계 같은 말로 특별성계 매매를 통한 매수인 특별성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 설정해 놓고 땅만 지금 샀어요. 그렇고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된답니다. 안 돼.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한 경우 같은 사람이다.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대지의 특별성계인 땅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네요. 그렇죠? 그럼 땅을 산 사람은 건물 뻔히 보고 땅을 샀어요. 전세권 자가 살고 있는 거 뻔히 보고 땅만 샀어요. 철거하라 다 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본다. 오! 맞는 말이에요. 그럼 22회, 25회. 아 그러면 3년마다 나오는 지문이구나. 그럼 3년이면 28회. 아무리 찾아보면 없어. 아 그러면 3년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자주 나오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구나. 자 3번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며 땅을 저당 잡았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이죠. 그렇죠? 나대지죠. 땅을 저당 잡은 후에 건물을 올렸으니까. 저 때는 건물이 없는 땅. 이게 무슨 땅이다 그러면 나대지요. 나대지. 자 나대지를 담보 잡고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위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경매로 인해가지고 땅주의나 건물주의나 달라져요. 그러면 돈 많이 빌려줬으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만약에 지상권이 인정되면 이제 땅이 지상권이 인정되는 땅이 되어버리면 경매 집어넣으면 저 많은 돈 빌려주는 거 회수가 된다는다. 회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본질이고 형식적으로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다.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면 앞부분에 나대지 개념이 딱 나오면 뒤에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요. 건물이 없는 토지. 이 토지는 무슨 토지다?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자권에 돈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주의나 건물주의 달라졌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X. 나대지 말란 말이야 사건. 앞에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5번에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하고 Y건물이 동일인 소유다. Y건물에 철거하라. 특약이 없어요. 철거 특약도 없이 밑에 깔린 땅만 샀나 봐요.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이 철거 특약도 없이 땅만 탁 샀어요. A가 땅만 샀어요. 건물 뻔히 보고 철거 특약도 안 끌고 땅만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돼. 이 건물을 위해서는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건물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요.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OXO. 건물이면 하면 됩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민법에서는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만 있으면 건물이기 됩니다. 그래서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공법상으로 보면 공법에서 바라보면요. 이게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하게 되면요. 뭐의 대상이 됩니까?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공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상권 인정해줄 문제가 아니라 철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공법입니까? 민법입니까? 이 민법이 뭐예요? 민법에서는 공법상에 철거되느냐 안에는 관심이 없어요. 민법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느냐? 사적인 지상권 인정이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소유권 인정이 된다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건물 소유권 인정이 되니까 동일이 소유에 있다가 이것이 땅주의나 건물이 달라질 때 당연히 건물 소유권을 위해서 뭐가 인정된다? 지상권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이니까 지상권 인정된다. 오. 자, 6번으로 갑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 관서법상에 법정 지상권 이미 성립이 되었어요. 성립된 후에 지상권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정축하나 봐요. 여기다 또 정축을 했나 봅니다. 하더라도 기존 지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즉,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미 구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고 이거 정축되거나 아니면 철거되고 다시 재축되거나 관계없이 구지상권, 구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쇠로 지어진 건물 기준입니까? 구건물 기준입니까? 구건물 기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 Y건물 동일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서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 Y건물의 매수인 자, 건물만 샀나 봐요 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그랬으니까 건물만 샀는데 여기 지상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이 있으니까 토지 사용자에게 지료예요. 지료 토지 사용료는 준다 안 준다? 준다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급 의무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법정 지상권이든 약정 지상권이든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이니까 2년에 차임이 연체가 돼요 2년에 지료가 연체가 됩니다 그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2년 지상권은 2년 이렇게 표현하고요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2기 이렇게 표현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이렇게 표현하고 민법상 지상권은 2년 이렇게 지료를 보통 연 단위로 주나봐요 1년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에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표현 방식이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9번 갑니다 오케이, 지상권 존속기간은 설정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이 필요한데 건물이 견관 건물이다 석조 건물, 견관 건물 이런 것들은 몇 년 이상? 30년, 그래서 30년 미만으로 약정해도 30년은 보장해준다 하는 것이고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에서 최단 존속기간에 적용을 받더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10번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지상권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권리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 사용권, 지상권 두 개를 둘 다 짓으니까요 같이 팔아도 되고요 이걸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권하고 건물 중에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 건물만 A에게 팔았어요 그럼 A는 건물만 샀어요 그러면 A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1, 을 을한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 계약을 해야지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지상권도 같이 사지 왜 건물만 샀냐 왜 건물만 샀냐 토지 사용권원도 사야지 지상권도 사야지 그럴 때 얘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건물이 워낙 입지가 좋고 얘가 평소에 꿈꾸던 건물이라서 건물은 샀는데 밑에 있는 지상권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그렇죠? 지상권 자체를 사면 좀 비쌀 수 있으니까 지상권자에게 내가 월세로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건물만 샀대요 그럼 어른은 얘한테 둘 다 팔지 왜 건물만 팔았을까요? 돈이 없대잖아요 돈이 없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건물을 일단 팔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권을 어떻게 한다? 지상권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월세라도 받아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 자, 12번 갑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래요 지상권 가지고 있는 이 을이 지상물의 소유자래요 그럼 아까 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을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다 자, 그랬을 때 콧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지상권을 그대로 두고 위에 지상물 건물이었죠 그렇죠? 건물 소유권만 팔아볼 수 있다 OX O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22에 25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은 그대로 두고 지상물만 팔아볼 수도 있다 맞는 말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에 X 대지에 Y 건물이 있고 Y 건물은 동일인 소유다 Y 건물 취득 시 Y 건물 위해서 X 대지에 대해서 무엇을 체결했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오우, 이게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걸 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고 임대차 월세 계약을 했대요 땅 주인하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포기한 것으로 자,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OX X 포기한 것이다 그렇죠?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토지에 대해서 월세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하면 X 됐죠? 자, 여기까지가 법정 지상권 이야기 아이고, 쉬워요 자, 분묘 기지권 자, 분묘 기지권은 자,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다 그렇죠? 묘를 설치를 했어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습니다 했을 때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남의 땅이다 하더라도 이 분묘를 수호 지키고 수호 봉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만큼 수호 봉사에 필요한 만큼 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하죠? 쉽게 표현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남의 땅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쓴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특수한 지상권이다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물권적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것을 청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이다 땅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다 하면 틀려요 돈을 주고 빌리는 임차권이다 X 공짜로 빌려다 쓰는 사용차권이다 OX X 임대차 사용대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관습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분묘 기지권은 막강한 권리 물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제3자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다 누군가에 대해서도 다 주장할 수 있는 대학력을 갖고 있는 뭐다? 물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다 주장하려면 원래는 뭐가 된다? 공시해야 돼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다 나의 권리에 다 공시해야 되어야지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의 권리에 다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는데 보통 뭘로 공시합니까? 등기로 공시하는데 이것은 성격상 분묘 기지권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가 안 되니까 뭘로 공시가 돼야지 내가 분묘 기지권자다라고 다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공시 뭘로 공시합니까? 뽕분 뽕분 뽕울이다 뽕분이 있어야 됩니다 뽕분 그렇죠? 뽕분이 있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 유골이 있어야 돼요 분묘이니까 그래서 뽕으로서 이제 뽕 뽕으로서 공시를 하고 유골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뽕류가 기본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뽕이 없는 거 있어요? 묘인지 모르는 거 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뽕분이 없고 평평한 거 있어요 평장 평평한 데다 모셨습니다 평장 이 평장은 묘인지 모르잖아요 분묘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쑥 들어가는 거 있어요 암장이라고 합니다 암장 암매장했다 몰래 갔다 묻어버렸다 이것도 암매장이다 표현을 하지만 그렇죠? 암장 쑥 들어간 묘도 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뽕이 나온 게 아니라 평이거나 쑥 들어간 암장이다 그러면 이게 봉분이 없으니까 분묘 기준 인정된다 안 돼 그래서 평장 암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 봉분이 있어야 되고 유골이 있어야 되는데 유골이 없는 거 있어요 말 그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요 가묘 가짜묘 이것도 분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음암무시하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분묘 기지권은요 기존 묘를 계속 둔다는 거예요 묘를 계속 두는 것이고요 기존의 묘를 위해서 타인의 토의를 쓴다는 것인데 이걸 원인으로 해서 새로운 유 새로운 권능은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줍니다 기존 묘만 둘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권능 저걸 이용해서 이 권능 내에 한 분을 더 모십니다 그러니까 뽕 부르려고 한 분 더 모셔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합장 합장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권능 내에 여기다가 쌍분의 형태로 또 한 분 더 모셔요 쌍분 이러한 새로운 권능은 인정해준다는 것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시험에 체만이 나온 거예요 평장암장감용 합장 쌍분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언제 인정되느냐 시우치다 하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을 다음에 땅 주인의 승나를 얻어 설치한 경우도 인정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료를 설치했는데 료를 철거이장 한다는 특약도 없이 자기 토지를 초분한 경우 이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본질적으로 봉분과 유혹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 인정됩니다 자 지료예요 지료 토지 사용료 지료는 법정 이상 지료 주잖아요 분명히 지금 지료를 준다 주요 토지 사용료를 주는데 시우치득했다 그러면 20년간을 다 소급해서 땅값을 토지 사용료를 다 줘야 됩니다 OX X 20년간 소급하지 않고 이것은 천구시 땅 주인이 지료 달라 천구시부터 지료 지급 분명가 발생합니다 천구시 자 처분 처분형이다 했을 때 내 땅에다가 내가 료를 설치했다가 료를 철거이장 특약도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에 그러면 토지만 산 사람은 뻔히 료를 보고 땅만 샀어요 나중에 이 료를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묘 주인에게는 뭐가 있는다 분명히 주인 되죠 자 그럴 때는 지료 토지 사용료는 언제부터 줍니까 승립시 분명히 기지권이 승립했을 때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 자 요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볼게요 1번 보시면 분명히 기지권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오우 그렇죠 수호 봉사 범위 내에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오우 자 이번에 보시면요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받았다 자 땅 주인의 승락을 받아서 설치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기지인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 되겠죠 그죠 네 땅에다가 우리 부모님 무엇이 되느냐 했더니 오우 그래라 그랬어요 네 땅에다가 무엇이 되느냐 갑이 오우 그래라 승락했어요 합의에 따라서 기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약정지산권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승락을 얻어 설치했다 분명히 는 되는데 자 그 경우에 분명히 설치자 분명히 기지권자 기지권자는 땅 주인하고 빌려줘라 공짜로 사용대책 계약에 따른 사용차주의 권리를 치러간다고 여기 있어요 사용대책 아닙니다 공짜로 빌리는 채권계약이 아니에요 관서법에 따라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관서법상에 강한 물건 강한 건 자 그러니까 둘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둘 사이에만 주장할 수 있는 사용대차에 따른 사용차주의 권리를 갖는다 X 자 그러면 지로를 준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땅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다 OX 이것도 X예요 분명히 기지권은 채권이 아닙니다 채권이 아니라 뭐다? 물건 강한 물건이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면 사용차권이다 임차권이다 하면 X 자 3번 갈게요 승낙 없이 로를 설치했거든요 자 그러면 즉시 분명히 취득한다 X X 자 CO 취득일 때는 땅 주인의 승낙 없이 설치했어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0년 자 20년이 필요한 것은 시효 취득일 때 그래요 취득시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 취득이 돼요 시효 취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가 없어져요 시효 소멸 소멸시효 채권을 몇 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시효 소멸이 되어라 그의 재산권을 20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취득되는 효력 취득시효 시효 취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 시효 소멸 소멸시효 자 그러면 수효일 때 시효 취득할 때 20년이 필요한 거죠 땀 쥔 승락 무엇을 도와드리냐 오케이 했다 하면 이 승락은 20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바로 즉시 바로 분명기지금 바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승락 없이 분명기지금을 설치했다면 승락 없지 어? 승락 없는데 즉시 인정된다 X 승락이 있으면 즉시 인정되지만 승락이 없다면 시효로 간다 몇 년이 필요하다? 20년이 필요한 거야 시효로 간다면 2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락이 없는데 즉시 치들어 간다 X 시효 치들어 간다면 20년 이상이 필요하다 20년 이상이 필요하다 자 사용수의 자 4번 갑니다 문의신 손님 방역에서는 내부 시신이 안정되어 있고 내부 시신이 안정되어 있다 유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뽕분 같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 5 뽕분과 유골이 있어야 된다 자 5번입니다 평평한 평장의 경우에도 뽕분이 없고 평평해요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때에는 기지권이 있는다 야 이거 어떨까요? 유골은 있지만 뭐가 없다? 뽕불 뽕이 없죠 뽕분이 없는 그냥 평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된다 X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평장 평평하죠 평평해요 평장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외연을 갖추고 있지 아니냐는 경우 그때는 분명히 기지권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말 자 그 다음 7번에 암장 암장 공연이 설치한 게 아니라 암장 몰래 가서 설치했다 또는 암장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 이것도 다 암장 다 암장입니다 암장 되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외연 뽕분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기지권이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O죠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 O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유골이 없는 가짜묘 뽕분이 없는 평장 암장 기지권이 되지 않는다 O 자 9번에 장래의 묘소 가묘 위시 좋은 데다가 가짜묘를 설치한 겁니다 그죠? 깃대 꽂아놓고 가짜묘 안에 유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도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직 사마가지는 사람을 위해서 장래의 묘소 이거 가짜묘이잖아요 가하묘 그죠?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11번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 존속한다 O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존속기간은 분묘 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규제 유출되어서 30년이 된다 X에서 30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수호 봉사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 계속 가요 계속 오케이 그래서 X 13번 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관이 되신다 O 자 공간적 범위가 분묘가 깔고 앉은 거예요 묘가 딱 깔고 앉은 기반되는 땅 묘가 딱 깔고 앉은 기반되는 땅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에 공지 비어있는 땅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묘가 딱 깔고 앉은 이 부분 기반되는 땅 이 부분만 쓸 수 있다 그러면 갑의 땅을 을이 쓰는데 이 부분만 쓸 수 있다 그러면 평석을 못 놔요 평석을 그렇잖아요 여기다 돌돌 평석 평석 그 다음에 비석 비석 통정지부 통정지부지묘 뭐 이렇게 비석도 필요하고 조형물 해태상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해골상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성 바람막이 사성 사성 땅을 조성 둔덕을 둔덕을 조성해서 안락하게 이렇게 테두리를 딱 두려워 조성 사성 사성 나무도 심고 자 그러니까 묘가 딱 깔고 있는 기지의 한 한다 O X X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의 빈 땅 주변에 비어있는 땅도 남의 땅이지만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돼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빈 땅 공지를 포함한 제가 미친다 O 오케이 자 14번 갑니다 분묘 기지는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에 비어있는 공지를 포함한 제가 미친다 O O 그렇죠 자 15번 갑니다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O X X X 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공지 빈 땅까지 남의 땅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다 X 자 권리 분묘 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O 새롭게 뭔가 권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7번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O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자 18번 시호 취득했을 때 지료 지급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O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19번 시호 취득을 해주세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X 있다 아 한 번은 있다 O 한 번은 없다 X 그럼 이번에는 뭘로 나올까요 몰라 20번 시호 취득을 취득을 한 사람은 지료 지급 청구권이 있어도 청구가 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묘를 설치했나 봐요 자 토지를 을에게 팔아요 땅만 을에게 다른 사람이 팔아요 분묘를 철거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어요 묘를 옮긴다는 말도 없이 땅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묘를 위해서 뭐가 된다 분묘 기존이 되죠 끝부분에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성립시부터 이때는 청구시가 아니라 성립시부터 지료 의무가 있습니다 22번 타인 소유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이장 태양 도 없이 토지를 양적 기준 치대했다 특별한 기준 승리 반대로 부터 지료 의무가 있다 오 32에는 없다 X 지료 의무가 없다 X 34에는 지료 의무가 있다 오 그렇죠 오케이 자 조금만 쉬겠습니다 예 아 해 خ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